안녕하세요 직곡의 로드 명상 오늘은 신촌 토지에서 단전옥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편한 자세로 앉으시고요 그 상태에서 그대로 단전옥을 해보겠습니다 손은 깍지를 끼니까 가볍게 무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눈은 감거나 가볍게 감거나 그대로 뜨거하셔도 무방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에 정신을 집중해 보겠습니다 숨이 들어갈 때 들어가는 호흡을 알아차리시고요 숨이 나갈 때 나가는 호흡을 알아차리십시오 들이쉬고 내쉬고 그렇게 숨을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어느정도 호흡에 몰입하셨으면 이제는 그대로 의식을 하단전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꼽에서 약 5cm 아래 뒤쪽으로 칠할 쯤 뒤에 있는 하단전에 정신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단전호흡을 할 준비가 되었으면은 그대로 들려드리는 메트로놈 소리에 맞춰서 호흡을 조절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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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ß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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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